민준의 남순 뿌염하자네요 눈썰비가 되게 좋으시네 그것밖에 몰라요 그런 얘기 좀 하고 날카로워요 여자의 변화 딱 하나 아는 거 배웠기 때문에 이분들이 배운 게 딱 그것밖에 없어서 아 나머지는 모르시는가요? 나머지는 아예 몰라요 반성하세요 앞머리 유모는 모르는구나 몰라요 아 진짜요? 남자들은 그건 잘 구분을 못해요 그거는 구별을 해요 외워가지고 앞머리가 앞머리를 잘랐다 그러면 앞머리가 생긴다 응 맞아요 앞머리를 어? 잠깐 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앞머리를 안 잘랐다 그러면 앞머리가 없다 없어져 잘라야 생긴다 아 열심히 궁금하셨네 그건 그냥 외워야 돼 아 역시 이론이 빠삭하시구만 밥틱님 자취생입니다 전 3끼 중에 적어도 한 끼는 한식을 먹는데요 즉석밥을 늘 사서 먹었는데 이럴 거면 그냥 전기밥솥을 살지 고민되더라고요 전 혼자 살고 먹는 양이 많은 것도 아니긴 한데 어느 쪽이 합리적일까요? 골라주세요 음 혼자 사시는 거죠 네 3끼 중에 적어도 한 끼는 한식 음 그래서 이제 즉석밥을 그렇죠 렌즈에다 돌려서 드셨는데 네 아 그냥 밥솥을 살까? 뭐 이런거죠 요즘은 뭐 작은 밥솥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1인용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예 자 즉석밥이냐 네 전기밥솥이냐 응 자 하나 둘 셋 직석밥 전기밥솥 아하하하 전기밥솥을 산다고요? 네 아니 이거 요즘에 밥솥이 좋아서 한 20분이면 밥 다 해요 밥하세요? 안하죠 하하하하 저희 숙소 밥솥은 아 숙소에 밥솥 있어요? 있었는데 있었는데 어디갔어요? 자꾸 열으니까 짜장밥이 들어있어서 하하하하하하 거기다가 누가 짜장밥을 넣어요? 하하하하 저는 밥이 까만색이 될 수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전기밥솥에다가 누가 시켜놓은 짜장밥을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아니요 그 한 일주일 정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밥이 가삼생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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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핑으로 바삼생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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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하하하하 제가 다 때려잡았어요 하하하하 흥미 하하하하 흥미를 싼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지원팔사라고 하신다고. 저희는 직접 밥 먹긴 하는데 그래도 한 끼는 적어도 꼭 먹으면 밥서 싸는게 낫지 않아요. 쇼핑 철학은 뭐예요? 지원씨는 저는 하나 사면 진짜 오래 쓰는 편이어서 그래서 다 따져가면서 진짜 오래 쓸 수 있냐 없냐 이거 다 따지면서 삽니다. 근데 게임은 막 사요. 게임은 막 산다? 게임 내가 하고싶은거 바로 나오면 템도 사세요? 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괜찮아요. 멋있어 나의 컬렉션 옷은 맨날맨날 단벌신사 연예인인데 오늘도 똑같은 아이돌인데 오늘도 똑같은 옷일 것 같습니다. 사실 편지를 그렇게 많이 하시면 어쩔 수 없죠. 공감돼요. 저도 엄청 썼어요. 그쵸. 캐릭터는 멋있어야 됩니다. 본체는 어쩔 수 없어요. 게임에는 플렉스를 한다. 그쵸. 그 공간에서만큼은 나는 갑부의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귀족. 네. 나이가 들수록 일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 안좋은 일은. 안좋은 일? 너무 많아. 아니 집에서 딱 내려왔는데 주차장 쪽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야. 욕을 막 하고 있었어. 저거 뭐야. 저렇게 시멘트 물이 떨어져서 어떡하려고 그래. 집진아줌마 딱 나왔어. 이거 어떡하니. 그러게요. 이거 뭐 관리를 있다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뜯어야 돼. 어. 저 너네 집이잖아. 우리 집이에요? 어. 화장실 다 뜯어야 돼. 어떡해요. 이사가. 네? 옆집으로 이사가라고. 그래서 내일모레 이사해. 진짜로? 어. 잘못됐어 지금. 한참 욕하고 있었거든. 우리 집이들아. 이사 비용만 70만 원 어깨라 가지고 잘못됐어. 라디오 2달 페이가 나갑니다. 누수는 무조건 그 집 윗집 책임이야. 그러니까 주차장 바로 위에가 우리 집이거든. 거기서 떨어지는 거야. 누가 봐도 우리 집이야. 아줌마 그렇게 욕을 하시더니. 옆집으로. 그래서 이제 들고 옆으로 하나씩. 가고 있지 이렇게. 아. 비어 있어 지금? 응. 그 집 나가더라고. 이사가. 근데 고치는 돈이 더 나은 거 아니야? 나가야 고치지. 어. 그래서 내가 화장실만 뜯으면 안 될까요? 다 뜯어야 돼. 나가 그냥. 옆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설치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설치. 뭐 포장이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없는 일이 생기고 난리 났습니다. 어쩐지 그렇게 잘못 뜯다 그랬을 때 맞짱걸 잘 쳐주더라고 옆에서. 하하하. 너네 집이잖아. 참고로 BBC도 여기 나오셨고 동생분도 나오셨고. 아 그렇지. 우리 동생도 또 훌륭하신 분이죠. 강민경씨의 유일무이 남사친이신가요? 음. 민경이 유튜브 전용 남사친 아닐까 싶은데. 유튜브 전용 남사친. 민경이 유튜브에 제가 좀 출연하면서. 그런 남사친. 아 근데 남사친 맞죠. 어. 저는 원래 그 여사친이 많았었어요. 그 때부터. 와 그거 부럽네요. 그런 여자. 친한 여자애들 느낌이 많이 나요. 민경이는. 음. 어떻게 친해진 거예요 근데? 동감이시고 또. 민경이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제가 처음에 더팽 끝나고. 네. 그런 관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를 찍게 됐는데. 조금 이제 아무래도 제가 너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좀 꺼리가 없잖아요. 얘기 꺼리가. 네. 이유없이 민경이가 출연을 해줬어요. 오. 술자리에서 한두 번 정도 본 게 다인데. 멋있다. 자기가 그럼 같이. 자기도 뭐. 음반 나오니까. 같이 해서 뭐. 같이 뭐. 술 먹는 그런 것들도 찍고. 또 민경이가 자기. 제 노래를. 음악 프로 나와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저한테. 호인. 동갑이긴 한데. 지금 여사친이 많다 그러니까. 댓글에 가수계의 곽준빈씨라고. 아니 쫙준빈같은 애랑. 아니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니 정말 나랑 곽준빈은 많이 달라. 아니 왜 두 분이 또 여행도 다니고. 걔는 여사친 좋아하는 애야 속으로는. 아니야. 너무 리테일하게 꺼지지 말고요. 그렇군요. 신곡이 나오신다고요. 내일 나옵니다. 내일이죠. 지금 한번.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는 공개를 못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네 분이 들어보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헤드폰으로. 우리끼리만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그렇게까지. 내일 어차피 나오는. 그래도. 아니야. 우리가 공개를 할 순 없습니다. 아 그렇지. 발매가 안 됐구나. 발매가 내일 돼요. 근데 이제 듣고. 어쨌든 지금 이거는. 지금 녹음할 때는.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발매가 된 상황이어서. 그렇죠. 왜 니들만 듣는데라고 하시네. 그럼 이리 오세요. 그럼 이리 오세요. 내일 나옵니다. 오빠도 지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귀는 귀도 아니지. 아 이분 진짜 웃기시다. 아 쟤 앨범이 아니고. 진설민 님이야. 파트는 이 parce들. 또 그런69면 이ึotti씨. 그냥 앞에ому läuft ? 행자 아빠 모두 뜯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오오. 몰아픈. fit. 엔 Varmiño. 내 antes 뭔가 . 지금 workers WORK EuMOSTS. 정 Barnes & 그리지 마시고. 예아~~ 들린다는데? 헉, 옥텐 들켰어요 네? 옥텐인거 들켰어요 아까 옥텐 오 옥텐이라뇨 오 랩, 랩이나 왜? 어 이거 말해도 되나? ㅋㅋㅋㅋ 너 목소리야? 랩띡? 오 진짜? 여자는 다 내 목소리 겨울 크리스마스 스타일이네요 성탄절 스타일 맞아요 골대녀 할 때 밖에서 보다가 라디오부스에서 만나니까 어떠십니까? 진절미씨는 가까이서 뵈는 건 처음이라서 좋네요 좋다 ㅋㅋㅋㅋ 싫다는 얘기처럼 아니아니요, 싫습니다 아하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절미님은 성재형의 지금 뭐 이렇게 친하거나 얘기를 많이 안 해본 상태시죠? 네네, 항상 저희가 경기를 하실 때 그렇죠 네 뭐 따로 뭐 이렇게 만나서 뭐 회식이나 골대녀에서는 저희랑 겸상도 안 하세요 그 얘기는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차갑고 뭐 맞아요 몸이 뭐 근데 진짜 한마디도 안 보시다가 진짜 좀 가식적으로 제가 여기 한 달 전에 나왔었잖아요 네 다음날엔 바로 인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오 근데 인사하면서 어제보다 살이 쪘는데요? 라고 너무 아주친구감 있는 면트를 우리 엄마도 그런 말 안하는데 라디오 나오고 다음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을 없으니까 혜연이 어제보다 풀어있는데 이러고 아니에요 긴장하고 있는 선수한테 말이에요 긴장 풀어주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그냥 다짜고짜 한 번 봤는데 굉장히 베스트 프렌드 인마냐 야 너 막 더 쪘다 야야야 이게 바로 베텐 스타일이죠 와 작가는 고도비와서 한 번 더 봤는데 너무하다 야 이제 세 번은 못 나오겠다 아니에요 나와보세요 한번 뭐라고 하는지 기대되는데 나와면 뭘까 기대가 되네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하여튼 저는 그 진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지민이가 갑자기 아 학교 가기 싫다 이러면 다같이 갑자기 빵 터지고 그러다 갑자기 하하하하 웃음 터지는 그 허들이 되게 허들이 거의 없네요 눈 지방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너는 그런 거에 뭐냐 이러면 또 갑자기 얘가 이 목소리로 웃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가 웃음 포인트죠 어디가 웃음 포인트죠 지민씨 이게 바로 맑은 광키네요 한 명이 웃으면 해맑아요 정말 그 한 명의 웃음소리 때문에 나머지가 다 웃는 그쵸 이게 바로 그 여고생의 광키죠 하하하하 어느 정도 나면 저희 아빠가 저랑 통화하다가 거실에서 지민이가 웃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 아빠가 뭐라고 했더라? 저 괴사란 웃음소리 누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수 언니 아버님이 저를 하하 할머님이라고 하하하하 할머니 웃음소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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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형수씨가 마치 경로당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하하하하 아빠 왜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원조커라고 하십니까 하하하하 나견만 굴러가도 웃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하하하하 원할머니 웃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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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만든 건지 모르겠어 여기 너무 웃기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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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하하하하 아 맞아 사실 이거 슬픈 얘기는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좀 슬프게 들으시더라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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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근데 이거 진짜로. 아찔퍼요. 소위에 행복해요. 그냥 행복하지? 아, 행복해요. 광대고래야. 행복합니다. 그럴 수 있죠, 숙소생활을 하고 그러면. 근데 진짜 친구가 진짜 없어서. 그냥 서로한테 그래서 더 친구가 되죠. 아, 그렇죠. 나이도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친구가 되주는데 갑자기 한 명이 다운되면 다른 사람들도 연쇄 반응을. 아, 그럼 약간 야, 왜 울어? 막 이러면서. 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 맞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친구가 없으셔가지고. 친구예요, 우리. 우리 친구예요. 우리 친구하자. 우리 친구가 없어요. 스폰지밥이라고. 스폰지밥? 알아요.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알아요. 아, 나 진짜. 제가 그 캐릭터에 스폰지밥 웃음소리를 잘 따라해요. 아, 예. 그렇지 잘 따라해요. 네, 그런데. 응. 아, 해볼까요? 되게 부담스럽다 이거. 아니야,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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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지 않아요?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신신. 알겠습니다. 알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오픈런 수준이네요. 사실 좀 무서웠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라디오지만 공포특집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 진짜요? 그때만 보실게요. 너무 좋아요. 좋아하세요, 공포? 아니요, 저 진짜 싫어해요. 근데 불러주시면 좋아요. 불러주는 건 좋은데 공포를 싫어하는가? 네. 이게 다 공포네요, 그죠? 네. 우리가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방송 횟수가 공포다. 자, 다음 검색어. 맛집 탐방. 오! 이거는 팀넷 맛잘알 멤버가 꼭 한 명씩 있는데, 클라씨는 지민씨가 네, 맞아요. 맛잘알입니다. 네. 맛집, 지역별로 다 깨고 있나요? 제가 사실 지역별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 지역에 유명한 음식들은 많이 알아요. 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분할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냥 제가 자주 가는 그런 지역에만 알고 있는. 아, 목동도 혹시 맛집 20대 알고 계신가요? 어, 제가 목동은 잘 몰라요. 목동은 모르시고. 그러면 어디, 서울 요즘? 서쪽 지역? 저는... 아, 저는 강남만 잘하라고. 강남만 하네요. 강남만 하네요. 그래요. 강남만 잘하네. 강남은 어디가 나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남, 예. 요즘 제일 자주 가시는데. 언니 요즘 짬뽕 좋아하시나요? 짬뽕? 짬뽕 어디에 맛있나요? 그, 공리라고. 공리? 짬뽕집이 있는데, 고기는. 대오일이네. 아, 그래요? 저희 그, 멤버가 다 좋아하는 맛집이에요. 아, 멤버 모두가 인증. 차돌 짬뽕이에요? 네. 거기 가서는 차돌 짬뽕을 무조건 드셔야 돼요. 어, 공리. 어느 동네에 있나요? 어, 그래도 강남에 있긴 한데. 강남에 안 자면 되게 서러운데. 프렌치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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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치와 차이즈의 약간 조합. 고기와 짬뽕의 조합으로. 콜라보레이션. 아, 뭐야. 프렌치짬뽕? 프렌치짬뽕. 프렌치 토스트를 먹고 싶구나. 괜찮아요, 그냥. 아,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언니. 힘 안 썩셔도 돼요. 잠시만요. 크러쉬 애들 위. 주로 형서씨가 뒷감당하는 스타일이세요? 저도 제 뒷감당을 잘 못해가지고. 놀고 나면서 오는 분이 여기 와서는 동생들 뒷감당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저 목동에 추천하고 싶은 맛집 있어요. 어, 목동? 칼국수집인데. 설나무가지 칼국수인가? 설나무가지? 아, 설 아, 거기가 감자옹심이랑. 감자옹심이요? 네, 칼국수 막 파는데 이게 설나무 뭐였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맛있고. 진짜 맛있겠다. 여기 뭐, 할매 탕수육인가? 아니 뭐, 할아버지. 아, 죄송해요. 할매예요? 할아버지예요? 좀 다른데. 할아버지이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탕수육? 근데 거기 탕수육이 3천원이에요. 할아버지가 탕수육을 하시는 거죠? 할아버지가 안 계시긴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 이름만. 네. 근데 할매 탕수육, 탕수육? 할매 같은데요? 할매 탕수인가봐요. 살구나무집 칼국수고. 아, 살구나무집 칼국수 맞아요. 설나무같이. 아까, 아까 뭐라고 했죠? 설나무. 설나무집 칼국수였어. 설나무집은 뭐지? 저 눈내린 나무가. 아, 오늘 밤, 오늘 낮은지.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이니까. 네. 살구나무고. 그 다음에 할.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은 왠지 할아버지가 하시나요? 아닐 것 같은데. 검색됩니까? 물구나무집이라고 하시고 있어요. 물구나무집 아니에요? 물구나무집 칼국수. 아, 근데 진짜. 가성비, 그런 가성비 맛집 좋아해요. 성별 좀 알려주세요. 할아버지에요, 할머니에요? 아, 제 기억으로 할아버지에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죠? 어? 할범 탕수육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인간춤이다. 하하하하.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아, 약간. 하하하하. 할머니는 약간 할머니를 줄인 말인데. 할아버지를 줄여서 할범은 잘 안왔네. 할범이었네. 하하하하. 아. 평소 승리. 아, 승리. 아. 얼굴이 지나온 것 같은데. 아. 아, 오늘. 아, 오늘 힘드네. 야, 물범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다행이다. 아, 덥다. 야, 물구나무집 재밌겠는데요. 아, 큰일 날 뻔했다. 나중에 형서씨가 먼 미래에 차리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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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를 훔쳐보는 건 사실. 하하하하. 안 되는 건데. 그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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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잘 불렀네 가만있자 왜 남의 모니터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남의 모니터를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하하하하 오늘 효린 특집이네 아니 그냥 지나가다 오오오 이렇게 보는 건데 왜 보냐고요 남의 모니터를 아니 그냥 수선이 나도 모르게 너무 가니까 하하하하하하 야 돌아와 돌아와 해도 나도 모르게 가 있으니까 남의 채팅도 보나요? 아니 그건 솔직히 훔쳐보는 게 왜 우세요?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내가 마우스까지 움직여서 보는 건 진짜 훔쳐보는 거고요 그건 범죄고요 그건 고발당할 수 있고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하니? 뭐하지?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뭐하니? 뭐하지? 이렇게 본다고요? 하하하하하하 고개가 거의 180도로 꺾였는데 아 미치겠다 진짜 사원 감시를 하시는구나 사장님이 노조 타답 아닙니까? 아 저는 진짜 단순하게 진짜 단순하게 정말 궁금하고 아 궁금이야 다하죠 그런 걸 우리는 사찰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노조 사찰 아니 진짜 그냥 진짜 그냥 단순하게 궁금하신 분들 없으세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진짜 그래요? 아 진짜 나만 궁금한 거 아니 다 궁금하죠 당연히 뭐하는지 궁금하지만 이제 그 프라이버시 존중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게 하하하하 아 그렇군요 사실 이제 폰은 옆사람이 폰 할 때 어떠세요? 하하하하 야 폰까지 털리는구나 하하하하 보통 이제 아니 그걸 앞에 이제 매니저가 보통 앞에 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앞에 그 폰 각도가 시선 쪽이잖아요 그죠? 다 틀리나 보네 하하 미치겠다 진짜 다 틀리네 아니 오빠 근데 봐봐요 오빠랑 저랑 이렇게 뒤에 멀리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은 사실 시야가 모니터에 먼저 가잖아요 그쵸 그걸 그래서 보는 거예요 하하하하 아니 그건데 진짜로 아 직원 바로 뒤에 앉아 계세요? 하하하하 아니 그니까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곳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기양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큰일 났네 진짜로 이야 그렇죠 음 보여주는 사람 잘못이다 아 보여주는 건 아닌데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냥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이렇게 봐요? 하하하하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예요? 오 너무 잘생긴 남자가 준화가 그럼 나도 모르게 오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쵸 그쵸 그런건데 그런데 모니터가 있으면 이렇게 본다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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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게 사실 모두가 솔직한 마음으로 보고 싶긴 한데 그걸 행하는 사람이 있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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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모니터 잘생겼냐고 하신 분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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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또 이제 특히 인터넷을 할 때는 그게 생각의 흐름이 될 때도 있잖아요. 짤을 본다던가, 같이 무신코 클릭을 한다던가 그럴 때 왜 저런 걸 봐? 라는 생각을 옆사람이 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근데 저는 계속 뭐 일하고 있는 것만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그 메신저 오면은 이렇게 띵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때요, 안 보려고 노력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당연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궁금해서 볼 수 있잖아요. 메신저가 띵 내려오는 거가 보일 정도면. 아니 그리고 봐놓고는 안 봤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진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스타가 S.E.C. 스타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은... 노력까지 해야 되는군요. 아니 그냥 그 사람의 것이니까 내가 처음 하고 싶지 않아서... 와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시네. 네. 노력에 박수를 드린다고. 하하하하 진짜... 네. 노트북 모니터에 사원들이 필름 붙여도 되나요? 네 붙여도 돼요. 사각에서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알아요. 핸드폰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붙이시나요? 저요? 아니 다른 직원들, 매니저분들이나 뭐... 아 노트북도 그런 필름이 있어요? 노트북에도 있죠. 오! 몰랐어요 있는지. 직원들이 붙여도 허락하시는 거죠? 어 전 상관없죠. 저는 맨날 그거를 막 일을 계속 노트북으로 하는데 너무 어두운 화면으로 일을 하는 거야. 음... 하하하하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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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하하하하하 안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아... 다들 잘 보이나 봐요. 하하하하 다시 보면은 다시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하하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 혈린씨 사연 많이 걸리네요. 하... 직원들은 다들 필름 붙이러 지금 뛰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강력한 필름 사러 가실 것 같아요. 하하하하 자... 제이인 팬분들은 이미 다 사셨겠지만 피인분들은 지금 사셔도 됩니다. 아우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뭐 필름 사러 가세요? 뭐 필름 사러 가세요? 필름 센 거 사세요? 필름 센 거세요? 아아아 investigatorส DIY 왜 그러지?